이게 이제 오늘 최종일인데 매사람이나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할까라는 것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 주요인물들은 일체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4월 10일 총선 전체 무효소송을 가가호호 공명선거당이 5월 9일 제기합니다. 관련 기자회견을 5월 9일 일환이 30분에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장소는 곧 공지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윤 대통령 장모 되시는 최은순 씨 가석방 이야기를 하면서 최서원 씨 최유라 씨 어머니 되는 분도 나이가 꽤 됐지만 지금 이제 감옥에 가 계신 분 가운데 지만은 박사가 올해 80세가 넘었을 겁니다. 지만은 박사가 이제 5.18 관련 얘기가 저렇게 갇혀 있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오늘 그런 분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이러면 석방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자기 장모부터 이러면 냉컴지럼 꺼집어내면 누구든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아마 가가호호 공명선거단이 5월 9일 날 4월 10일 총선 전체 무효소송을 아마 제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제기를 하고 자 이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지만은 박사가 84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뭐 어떻든 간에 임기 잘 마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임기까지 마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아는 건 아니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이 2년 동안 왜 선거 부정 문제를 깔아뭉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히 와해되게 된 그런 상태인데 그런 문제를 그냥 관과하기는 관과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방대에서 이제 여러 건을 아마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는 모양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서울에서는 종로구부터 송파구병 경기도는 수원시정 수원시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용인시정까지 그리고 이제 인천은 계양을 대구는 중구 남구 그리고 이제 후보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네다섯 군데 정도 되는데 유성갑 유성갑이 자체적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대전의 대덕구 박정연 후보가 여러분들 소송을 제기해서 자체적으로 이게 박경호 후보네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제 충북의 청주시 흥덕구 흥덕구 같은 경우도 부방대에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충남 논산 계룡 금산 여기서도 박선규 국민당 국민의힘 후보가 자체적으로 소송을 추진하는데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기된 부분은 부정선거방지대 황교안 전 당대표가 이렇게 이끌고 있는 부정선거방지대가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초록식으로 된 것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기하는 여기 한 명이 빠졌네요 빠졌는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스스로 나서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은 네 군데입니다 국민의힘 58명의 당락변경자 가운데 4명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 가운데서는 58명이 포함되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58명의 당락이 변경된 자 가운데 2명 그리고 전체는 국민의힘 후보들 가운데 4명이 여러분들 선거무효소송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 이걸 보면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4월 10일 총선 국힘당 선거무효소송 제기 후보 4인 성적표 여기 보게 되면은 4명 가운데 대전 대덕구하고 논산 계룡 금산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했네요 국민의힘 후보가 보시게 되면은 대전 대덕구 같은 경우는 박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3074표 차이로 승리한 것을 더불당 후보가 7618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그렇게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당락을 바꾼 경우입니다 1만 641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로 더불음직당에 박정현 후보와 함께 더해줘서 당락을 바꾼 거죠 그다음 맨 하단에 있는 노산, 논산, 계룡, 금산면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율을 6.57%포인트 이런 데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 1만 1922장을 만든 다음에 사전투표소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지를 더불당의 황면성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조작되기 전에 박성균 국민의힘 후보가 7482표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118922표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4440표로 낙선자인 더불음직당의 황면성 후보가 4440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원래 이겼는데 낙선하도록 만들었고 나머지 대전유성갑하고 광명을의 두 분은 표격차를 훨씬 더 확대시켜 가지고 여러분들 낙선하도록 만들었고 대전유성갑에서는 12,045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선거관리비아내가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줬고 광명을에는 1만 341표의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거죠 당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조투표지가 들어간 것이 중요한 거죠 전산조작을 가지고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부풀린 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58명의 당락이 바뀐 후보들 가운데 딱 두 명이 여러분들 나선 겁니다 대전 대덕구의 박경호 후보하고 논산 계룡 금산 선거구의 박성규 후보 딱 두 분만 맞습니다 58명 가운데 56명이 다 항복한 겁니다 다음 분에 저를 한 번 더 뽑아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오늘 부정선거 방지대 관련된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 4분 정도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용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김정현 후보 과거에 백서스 tv를 운영하셨던 분이죠 조선일보 기자도 지내셨고 김정현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에 나섰고 그 다음에 계양의례 내일로 미래로 당해 최창훈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에 나선 이 두 분이 이제 또 추가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네 분에다가 두 분을 더하면 여섯 분이 나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것처럼 부산 해운대갑의 박주은 후보 경북 안동 예천의 자유통일당의 김동훈 후보 이런 부분들이 선거 무효소송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데 참 이 뼈아픈 부분은 선거 무효소송에 당연히 나섰어야 될 58명 서울에 29명 부산에 18명 대구에 12명 인천에 7명 대전에 4명 울산 강기시 5명 최종특별시 1명 경기도에 20명 강원도에 8명 충청북도에 8명 충청남도에 7명 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뭐죠 예 특히 당선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차이 해당하는 분들은 당낙이 바뀐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당낙이 바뀐 분이 당선자가 낙선자가 된 58명 가운데 2명만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에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전면 항복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이제 윤 대통령이 완전히 입을 다무는 이거는 뭐 그냥 단순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께서 그냥 국민을 버린 것을 뜻하는 것이고 국민이 앞으로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지만 선거를 장악한 자들의 치하에서 죽을 고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낸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동안 말씀드렸지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국민을 이익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취한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힘은 169석을 얻은 겁니다 지역구에서 148석 비례대표에서 21석 그리고 이 모든 작업이 이제 오늘 완결된 겁니다 충청남도로 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전국의 254개의 의석에 대한 정밀 분석이 모두 다 완결된 겁니다 제이아 전문가에 의해가지고 그리고 제이아 H님은 전수 분석을 통해서 254개 지역구에 대한 전부 다 여러분들 통계 분석 작업을 다 마무리가 된 거죠 비례대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작업이 다 완결된 겁니다 한 달 걸린 겁니다 한 달 걸려가 여러분들 이렇게 내린 결론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겁니다 이게 산관위가 여러분들 175대 108로 이렇게 발표했는데 실제로 구해보니까 118대 166으로 국민들은 어마어마한 표를 국민의 희망께 던져준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합치게 된 169대 116이 되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던진 표를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 여러분들 엄청난 사실을 윤 대통령께서 입을 담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아무리 화려한 미사역을 쓰고 온갖 재주를 다 뿌려도 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는 만천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것과 마찬가지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을 선거 부정세력의 압제의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모르는 세월에 고생을 하도록 국민과 국가를 다 팔아먹어버린 겁니다 뭘 위해 가지고 자기의 안의를 위해가 다 팔아먹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방법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이 여러분들 a, b의 차이라는 것이 당락을 선관위의 위조사전투표지가 바꾼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만큼 바뀐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를 투입해 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꾼 겁니다 58석이 이거를 윤 대통령이 다 뭉갠 겁니다 그러니 윤 대통령 보고 대통령이란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도 제 입에서 욕설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그만큼 다행히로 이겨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그냥 전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 방법은 아주 간단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짜표를 더해 준 겁니다 계속해서 이 가짜표를 가짜표를 여러분 진짜 표에다가 가짜표를 대가 발표를 한 겁니다 이런 짓을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10년 동안 해온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앞부분 가짜표를 계속 더해 준 겁니다 가짜표 공식도 다 나와 있습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은 6분의 1 이렇게 가짜표를 다 들어가 이런 표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백일화에 드러난 겁니다 이게 아니라고 선관인은 이야기하기야 힘듭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득표수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고 공박사 이게 틀린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숫자를 조작했으면 조작한 거고 숫자를 조작 안 했으면 조작 안 한 겁니다 숫자를 다 조작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대역죄인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대역죄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안의와 처갓집의 여러분들이 이익을 위해 입을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기가 힘든 겁니다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가짜표를 만드는 공식까지 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당신 3년 지탱하겠냐 열심히 노력해봐라 꼬리도 내리고 꼬리도 치고 해가지고 그쪽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3년 잘 견디고 인기 마치고 퇴임해가지고 개 키우면서 잘 살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이 가짜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겁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하시면 중앙선거관련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가지고 흥미가 있는 지역구나 비례대표 이런들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거기에 사전투표 선거인수에다 여러분들 조작감만 곱하게 되면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얼마만큼 위조투표제 대중들을 전부 다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걸 대통령이 듣겠다는 겁니다 그게 맨정신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이런 방법과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서 선관위가 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선관위가 이렇게 여러분들 거짓말을 해가지고 위조투표를 다 더해가지고 국힘당 108석 더불당 175석 이렇게 여러분들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발표한 y에다가 선관위와 대중 가짜표를 빼가지고 진짜 표를 가지고 다 계산을 해보니까 어떻게 나온 겁니까 166대 118 비례대표를 포함하게 되면 169대 116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가 대전 가짜표를 다 제거하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알게 됐는데 이거를 뭉개고 윤 대통령이 공정을 외치면 믿겠습니까 정의를 외치면 믿겠습니까 개혁을 외치면 믿겠습니까 니나 놀아라 이렇게 할 겁니다 니나 잘 놀아라 니나 잘하고 의료계획 외치면 여러분들 그걸 믿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도 여러분들 총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기회가 많이 없겠죠 왜 여러분 오늘 5월 9일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선거 소송이라는 걸 제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상태로 이런 선거를 다 조작을 해왔고 58석을 조작을 한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집어넣어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선자를 낙선자로 다 만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서울에서 18석을 바꾸고 부산에서 1석을 바꾸고 당낙을 인천에서 5석을 바꾸고 이렇게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뭐 복잡한 게 아닙니다 선관위 자료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선형 방정식을 전산 프로그램 만들어서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선관위가 뻔뻔하게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175대 108 이 상태로는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 국민들이 지도자를 뽑을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더불음주당이 선거 계획하고 하수인인 선관위가 여러분들 컴퓨터 돌리고 위조 투표에 쑤셔 넣어가지고 다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도 만들고 국회의원도 만들고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광역시장 기초위원 광역의원 교육감 전부 다 북조선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북조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북조선은 그냥 발표하는 것이고 한국은 쇼 하면서 발표하는 거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참 정권을 박탈당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이 내용을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해 드린 것은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 분석 가운데서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에서도 국민의 힘이 내석을 여러분 빼앗긴 겁니다 사전 투표 위조 투표지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의 충청남도에서는 선관위가 8대3으로 더블당이 이겼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충청남도는 의석이 11개 의석입니다 여기서 선거 관리위원회가 더블당 후보에게 더해준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이름 제거하고 나니까 성부가 어떻게 이름 바뀐 겁니까 8대3이 아니고 4대7로 국민의 힘이 승리한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다 조작을 하는데 진짜 나쁜 놈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유치원을 졸업 안 했지만 웬만한 건 다 유치원에서 배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유치원을 졸업을 못했는데 그래도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선거를 도덕질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내 자리를 충청남도에 도덕질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이 한 게 아니고 선거 관리위원회가 내부자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그 선거 조작한 내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락이 바뀐 4개의 선거구 첫 번째 문진석과 신범철이 대결했던 충남 천안시 갑입니다 여기 신범철 씨는 윤정부 하에서 국방부 차관도 지냈고 2020년 4.15 총선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으로 낙선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관위가 결정을 하니까 위조 투표율을 투입해가지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위조 투표지 1만 878표를 더불어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와 함께 투입한 겁니다 선거 관리위원회가 어떻게 투입했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조작되기 이전에는 신범철 후보가 6만 표 문진석 후보가 5만 3천 표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6494표 차로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선거 관리위원회가 위조 사전투표지 1만 878표를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어 민주당의 문진석 후보와 함께 더해가지고 승부를 조작한 겁니다 조작한 이후에 더불어당의 문진석 후보가 4384표 차이로 승리한 겁니다 이것이 충남에서 승부가 조작된 네 지역 가운데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신범철 후보는 이번에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여러분들 탈락하게 된 겁니다 다음번에도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번에 왜 될 수 없는가 하니까 그냥 득표수를 조작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신범철 후보가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가 되고 싶으면 그냥 화성에 가서 하는 게 나을 겁니다 대한민국은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선출직 공직자로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이번에 이현주 씨처럼 그냥 더불당에 줄 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 더불당에 줄 서게 되면 위조 투표지 받아가지라면 국회의원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조 투표를 든뿍 쑤셔 넣어가지고 새새 손손해 먹는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기여를 한 겁니다 그러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보수라고 상식 정의 자유를 좋아한다고 다 헛소리인 겁니다 신범철 후보는 이번에도 여러분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 안 했으니까 국회의원 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성을 가든지 아니면 뭐죠 금성을 가든지 거기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 두 번째는 충남에서 조작된 지역은 정진석 후보입니다 정진석 후보는 득표수 조작이 있기 전에 59,850표 박수현은 49,401표 만표 이상 차이를 낸 겁니다 정진석은 1만 449표 차이로 공주부여 청량 선거구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조작으로 박수현이 당선 제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러면 선관위가 다음에 한 번 더 시켜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비서실장으로 간 겁니다 정진석이 여러분들 윤석열 옆에서 비서실장 하는데 선거 부정이 어떻게 밝혀지겠습니까 선관위가 위조 사전투표지 13,229표를 박수현 후보와 함께 넣어줘온 겁니다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박수현 후보가 2,780표 차이로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뭐 오세훈 이름 납작 엎드려 서울시장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납작 엎드렸으면 또 다음에 기회가 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쇼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네 자리 가운데 충남 당진시 조작하기 전에 국민의힘의 정용선 후보가 5,786표 격차로 승리를 했습니다 선거갈리비안회가 위조 사전투표지 8,960표를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투입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게 됩니다 조작 이후에 더불당 어기구 후보는 3,174표 차이로 국힘의 정용선 후보를 끊게 됩니다 8,960표니까 위조 투입이 적은 그렇게 많은 표수는 아닙니다 대개 만 표 이상을 투입하니까 그 다음 4월 10일 총선에 이번에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58명 가운데 두 분 가운데 한 분입니다 금산 논산 계룡 박성규 후보가 조작 이전에 7,482표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7,482표 차이로 그런데 선거갈리비안회가 더불어민주당 황변성 후보에게 위조 투표지 11,922표를 투입합니다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투입하는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4,440표 차이로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남 이번 지역구 분석에서 마지막 작업인 충남에는 모두 11개의 의석수가 있고 이게 선관위가 내석을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위조 사전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내석에서 성부를 이런 조작규칙에 의해가지고 가짜표를 선관위가 전산조작을 가지고 일단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풀린 다음에 그만큼을 실물 위조투표지를 그 이후에 투입해가지고 가짜표를 투입해가지고 여러분들 내자리를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충청남도 내자리를 성부를 조작한 겁니다 다른 지역도 성부가 바뀌지 않았지만 전부 다 위조투표지가 다 투입된 건 사실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예를 들면 한번 보시죠 보시게 되면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신범철 후보 천안시갑입니다 좀 참 안타깝게 전번도 여러분들 사전투표 득표 조작되면 낙선됐고 신범철 후보가 그 다음에 2번도 이제 낙성이 된 거죠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선거 데이터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진석 후보의 득표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문진선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y 전부 다 선관위가 가짜표를 더해준 겁니다 가짜표를 다 더해가지고 이 자료를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 가짜표를 이런 규칙을 사용해야 이런 가짜표를 더했기 때문에 가짜표를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짜표가 천안갑에서 가짜표는 1878표를 투입했고 선거관리비원회가 관외 사전투표의 선관위 위조투표지는 2788표입니다 2788표가 문진석 후보의 8623표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국외 부재자 투표는 231표로 선관위가 발표했는데 이 표 속에 선관위가 더해준 8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부 다 숫자를 만든 겁니다 더불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부풀린 다음에 전산조작으로 그만큼 실물투표지를 다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숫자를 분석하기 위해 이 규칙을 다 찾아낸 겁니다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조작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뭐죠 조작 규칙 조작 공장을 다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이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 천안시갑 같은 이런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충남 천안갑 더불당 문진석과 공킴당 신범철이 대결한 구도 1만 878표를 선관위가 위조 투표지로 문진석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준 겁니다 1만 878표 관내 사전투표에 8,008표 관내 사전투표 등 2,870표를 투입한 겁니다 투입 방법은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위조 투표지를 한 장씩 대해주는 방법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관위가 발표한 5만 4,390표는 5분의 4는 진짜고 5분의 1은 가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신범철 후보가 조작하기 전에는 6,494표짜리로 승리를 했는데 1만 878표가 더불당의 문진석 후보에 더해지면서 4,384표로 패배를 한 거죠 이 신범철 후보는 참 안 됐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에서 51대 45로 이긴 겁니다 6%포인트 앞섰던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그런데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 1만 878표를 투입해 가지고 56대 40으로 승부를 조작해버린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6%나 앞섰는데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시민들이 여러분들 6%나 표를 더 준 겁니다 이 당일 투표가 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거죠 이걸 조작을 해 가지고 56대 46 40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더 명확해지죠 이게 당일 보시게 되면 당일 보시게 되면 51대 40으로 이긴 겁니다 국민당 후보가 이렇게 여러분 조작해 가지고 조작을 해놓으니까 여러분 엉망진창이죠 왼쪽을 보시게 되면 그냥 오른쪽은 여러분들 조작을 선간위 위조 투표지를 다 제거한 상태의 차익값 그래프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이제 뭐 선거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51대 40으로 이겼는데 신범철 후보가 선관위가 위조 투표를 투입해 가지고 56대 40으로 승부를 다 조작해버린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 경상남도 충청북도 이어 가지고 오늘 충청남도 분석이 끝나 가지고 전국의 모든 분석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떤 조작규칙을 사용했는지 그리고 몇 표를 훔쳤는지 그리고 선거 조작 이전에는 후보의 득표수가 어땠고 조작 이후에는 후보의 득표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동별로 얼마나 훔쳤는지 얼마나 표를 더해줬는지 다 드러나게 된 거죠 대한민국 선거는 끝난 겁니다 이 방법을 이렇게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뭉개는 것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제 국민들이 선거 투표소에 가든 말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제 조작해 가지고 그냥 명속적으로 권력을 누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갈 때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뭔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때를 보게 되면 그게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종의 터닝포인트 분기점이었구나 그렇게 알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에 입을 다물고 자신의 안의로 인해서 철두증맥 이러면서 선거를 깔아뭉개 가지고 더불당의 이러분들 부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은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국가의 이름 진로가 완전히 터닝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나라의 방향이 그냥 달라져버린 겁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차라리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 조작국으로 국호를 바꿔야 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병호 tv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반복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오늘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어제 내보냈던 내용을 오늘 여름 한 번 더 강조하는 것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은 이 선거 부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철효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만 겁니다 일단 첫 번째 기회는 윤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240만 표의 위조 투표지가 이재명 후보와 함께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4만 7077표짜리로 승리한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게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그 길로 영원히 뭡니까 장기 집권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더불당 후보여 더불당 후보가 다 압권하는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다고 저는 본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240만 표을 쑤셔 넣는데 어떻게 여러분 24만 7077표짜리로 이게 24만 7077표짜리로 승리할 수 있냐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정신을 차리고 좀 사심을 내려놨으면 너무나 여러분들 나라를 바로잡을 수 있는 철효의 기회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선거를 조작한 사람들이 그래서 조금 조작했습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전국 평균의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10%를 조작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이 25%를 조작한 겁니다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33%를 조작한 겁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이 거의 25%를 조작한 겁니다 그러니 10% 조작했다는 것은 무슨 뜻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등장했을 때 바짝 엎드렸던 겁니다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죄인입니다 한국 근현대사를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시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이 부정선거는 세계사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부정선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생활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앞뒤를 잘 이렇게 챙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는 여러분들이 이번 사건은 세계 역사상 이렇게 10년 이상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성행하는 나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 이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를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관위가 주도해서 10년째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완전히 기네스부감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네스부감이라고도 표현하기보다도 그냥 초기네스부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10년 동안 부정선거를 해왔는데 부정선거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동일한 전산 조작 프로그램을 쓴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료의 기회가 윤 대통령이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은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지 않습니까 돈 워리 비 해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 기본적으로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해결하는 것은 국민 편에 서면은 국민들의 열아같은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본인 일생에서 찾기가 힘든 좋은 정치적 소재거든요 윤 대통령은 다 포기한 겁니다 한 대통령 하에서 부정선거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네 번이나 공직선거에 부정선거를 당하는 것은 그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세력에게 대한민국을 팔아넘긴 겁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선거 부정세력에 전부 다 여러분들 넘겨버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이후에 더 이상 정권 교체를 할 가능성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소위 부정선거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식상한 주제일 수 있지만 6.25 전쟁에 필적할 정도의 사건인 겁니다 탱크를 동원한 외침이 아니고 전산장비와 선거를 동원한 내침을 당한 겁니다 10년 동안 내침이 반복됐는데 얼마나 나라가 썩어 빠지고 이런 정신력이 해결이 됐으면 10년 동안 내침을 당하면서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저는 나라의 앞날을 너무나 암담하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완전히 다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다음 주제는 어제 여름 충북 6석 충북은 어제 6석이죠 충북은 선관위가 5대3으로 발표했는데 보시게 되면 충청북도는 선관위가 더블당이 5 국힘이 5대3으로 더블당이 이기셨다 이렇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선관위가 되어준 위조 투표 다 제거하고 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8대0으로 국힘당이 다 이긴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국힘당이 8대0으로 이긴 겁니다 8대0으로 이긴 선거를 5대3으로 더블당이 이기도록 선관위가 만들어준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어제 나왔던 사례가 충북 당락이 바뀐 5개 선거고 오늘 충남을 했기 때문에 충북 청주 상당구 충북 청주 흥덕구 충북 청주 서원구 충북 청주 청원구 충북 청주시에 전부 다 조작을 해버렸네요 그 다음에 충북의 엄성 진천 정평 이 5개 지역에 성부를 조작을 한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여덟 번째 시간은 이제 지역구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그래도 꾸준히 봐 오신 분은 더무실 테니까 이 방송을 그래서 이제 오늘 5월 9일이 또 특별한 날이 오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와에서 특히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를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조국개혁당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 열매석을 딸 수 있느냐 이런 궁금함을 가진 사람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여러분들 비례대표 조작을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례대표를 여러분들 비례대표는 지역구처럼 전수분석이 끝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않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표 사례 분석이 끝났기 때문에 오늘 지역구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소위 비례대표 선거의 조작을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맨 하단에 비율 변화 시 이거는 제야 전문가가 비례대표가 조정됐을 경우에 수정됐을 경우에 의석수가 어떻게 바뀌느냐 조국개혁당은 11석으로 줄어들게 되고 국민의힘은 166석에서 169석이 되고 더불어민주당은 2석이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잠정축에 친 겁니다 조국혁신당의 마이너스 1석 더불어민주당의 마이너스 2석 이렇게 3석이 국민의힘에 더해지게 된다 최종적으로 4월 10일 총선에 국힘당의 의석수는 169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했느냐 하늘 아래에 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 사전투표소에 온 사람보다도 부풀려서 발표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알리고 사기를 친 거죠 그 사이에 사전투표율을 부풀린 만큼 위조 사전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배분을 해 줬습니다 종로군은 4대6으로 조국개혁당에게 더 주고 해운대군은 3대7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겁니다 지역구는 위조 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전부 다 더불 민주당에게 더해 준 거고 비례대표는 지역구 여러분들 위조 투표율을 만든 다음에 어떤 데는 4대6 어떤 데는 3대7 어떤 데는 2대8 이렇게 해서 배분을 해 준 겁니다 그러나 방법은 동일합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한 다음에 위조 사전투표율을 만들어서 집어넣는 방식을 쓴 것은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 여부를 담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차이집 그래프를 걸어보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그려보시게 되면 바로 4월 10일 총선에 비례대표 조작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입니다 위가 조국당과 더불 민주전압을 더한 겁니다 표를 집어넣어 준 집단입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전국에 크게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조국개혁당과 더불 민주전압은 모두 다 표를 얻은 집단인 겁니다 그러면 조작 수량을 대개 제이아 h님이 얼마 정도 추재했는가 하니까 관내 사전투표에서만 220만 표 정도를 조작했다 이렇게 추정한 겁니다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이집 그래프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거의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뭔가 하니까 우편투표에 표를 집어넣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국개혁당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얼마 정도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었는가 추계치가 79만 표 정도 나옵니다 다음에 제외국민투표입니다 제외국민투표에 전북 전남이 좀 예외지역입니다 항상 선거는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호남권은 예외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좀 예외로 해놓고 그냥 다른 지역만 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됩니다 다른 지역은 거의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외국민투표는 3만 7천 표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다 합치게 되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에서 약 300만 표 정도의 위조투표를 투입한 걸로 보입니다 300만 표 여러분들 위조투표에 투입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 공식을 쓴 겁니다 다만 다른 것은 why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에서 나누어 가진 것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개혁당이 선거관리비안회가 조국개혁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특별히 사랑하사 그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위조사전투표제를 일정 퍼센트로 배분한 것만 차이가 있고 다른 것은 다 같습니다 가짜 투표제를 투입해 준 겁니다 300만 표 가까이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얼마나 덕을 보고 그리고 조국개혁당은 이런 표를 얼마나 얻었을까 이 차이집 그래프를 가지고 대략 전국 평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제야 h님 작업입니다 차이집 그래프를 보게 되면 대개 25대 75로 배분한 것 같다는 거죠 100표의 위조 투표를 만들면 전국 평균이 더불 민주연합에 20, 25장을 집어넣어 주고 조국개혁당에 70, 25장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25대 75로 대부분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례대표나 지역구 대표나 똑같습니다 단 비례대표는 두 군데 나누어 준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구는 전부 다 더불당에 여러분들 더해 준 거고 여러분들 하나 재밌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종로구 사례인데 오래전에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분석 결과입니다 총 여러분들 얼마를 조작했는가 8,805표를 조작한 겁니다 그중에 40%인 3,522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게 더해 주고 조국혁신당에게 5,283표 60%를 배분한 겁니다 4대 6으로 위조 투표를 배분했고 표를 어떻게 만들었냐 3장당 1장씩을 위조 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똑같습니다 지역구와 마찬가지로 4대 6으로 배분한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부산 해운대구 보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는 보시게 되면 19,774표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3대 7로 배분합니다 더불연합 조국혁신당 70% 정도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위가 성관이고 밑이 조작을 제거한 상태인 겁니다 원래는 더불당이 3만 2,241표를 받았는데 3만 8천표를 올려주고 조국혁신당은 3만 5천표를 받았는데 4만 9,424표를 올려준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방법은 두 정당에게 표를 나눠주는 그런 방식을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놀라운 거 하나는 이 사람들이 비례대표 조작을 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간단한 원칙이라고 운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집어넣는 표수만큼을 비례대표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역구에 이런 만표 정도를 위조투표를 집어넣으면 비례대표도 만표를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나눠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작을 단순화하기 위해 가지고 지역구에서 조작규모하고 비례대표의 조작규모를 거의 비슷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관외 사전투표 지역구에서는 5,929표를 집어넣고 비례대표에서는 5,499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비례대표가 430표만큼 적게 투입한 겁니다 여기서 이런 뭘 느낄 수가 있는가 하니까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비례대표 선거에서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인 겁니다 그 무효표가 많아지는 것은 선거인 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역구처럼 위조투표지를 비례대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무슨 사연 때문에 전국의 거의 대부분의 지역구에서 지역구에 비해가지고 비례대표에 투입한 표수가 남습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어놨는데 그 표가 남은 겁니다 여기서는 430표가 남은 겁니다 430표가 밑에는 여러분들 430표가 남은 겁니다 430표가 430표가 남았으면 430표를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기 430표 가운데는 도장이 안 찍힌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걸 전부 다 무효표로 처리해버린 겁니다 무효표로 그래서 현저하게 비례대표에서 무효표 수가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걸 다 합치게 된 130만 표 정도가 그렇게 해서 조성되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논의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작은 간단하게 하게 되면 꼭 사고가 안 터져죠 그래서 그냥 예를 들면 종로구에 지역구에 100표 정도 위조투표에 투입하면 비례대표도 100표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투입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연을 인해 가지고 대부분 전국 대부분에 90표밖에 투입을 못한 겁니다 그 100표 정도가 남으면 그 표를 전부 다 무효표 처리를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게 해운대구하고 종로구에서 광범위하게 관찰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한 300만 표 집어넣은 겁니다 300만 표를 더불어민주연합하고 나눠 가진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 열린 민주당하고 열린 무슨 신민당이 나눠 가졌던 것 똑같은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조작이 된 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는 현장은 찾아낼 수가 없었지만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전부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5월 9일은 사실상 4월 10일 총선을 덮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해당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렇게 오늘 그동안의 노력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정돈해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적인 수단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성을 밝히는 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꾸준히 보셨습니다마는 현재 대한민국의 그런 지도청들이 이 문제를 밝힐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밝힐 의지가 없는 중요한 요인은 앞에서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주인 대리인 문제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주인이 권한을 맡겼지만 주인이 이익을 고려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적인 수단도 이제 불가능하고 현재 권력을 잡고 있는 윤정부에서 기대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선거 사기가 제도화된 나라로 가는 건데 국민들이 그 부분을 인지하고 재앙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 해결책이 또 나오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선거 부정 상태가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이 압제를 여러분들 모르겠습니까 알지만 재앙은 안 하지 않습니까 재앙은 못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재압이 당한 거죠 어쨌든 윤 대통령은 그런 선거 사기가 제도화되는 데서 어마어마한 기여를 어마어마한 그런 공언을 한 거죠 이제 공언의 그 결과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동안은 재앙반이 그래도 언젠가 나설 건데 그렇게 생각했지만 대부분 다 이제 그것이 다 끝난 거죠 이제 참 생각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라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 그렇게 자괴감도 들고 실망감도 듭니다마는 어쨌든 국민들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꼬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드린 바와 같이 선거 무효소송을 나가시는 분이 이제 뭐 한 10여 명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좀 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건 본인 자신이 이제 그냥 꼬리 내리고 임기 보장 받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협조 안 하겠습니까 대통령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 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선거 방송 이렇게 다 마무리했습니다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제가 갖고 있는 좀 기술에 대한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 꼭지 정도 IT 분야에 대한 이야기 마무리하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 킹덤북스에서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김덕영 감독이 이렇게 건국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상당히 선풍적인 그런 한국의 근대사에 대한 체론 시각을 제공했는데 책을 가지고 그 내용을 한번 재정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책을 좀 좋아하신 분이 계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